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인데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싶어 다 모이라 그런가?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? 구동준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 보니? 다들 윤서 아시죠? 윤서 일이에요. 윤서? 네. 지금 심장 이식 기다리는 중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모두 모여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. 드릴 말씀이 있어서. 지금 심장을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. 한민식 후보요? 네. 지금 바드를 넣고 한창 경선 중에 있죠. 윤서보다 순위는 낮습니다. 하지만 곧 심장이 뜬다면 윤서보다 먼저 받게 될 겁니다. 어떻게요? 응급도가 윤서보다 낮은데? 방법은 있죠. 주치의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. 윤서 주치의면 최 교수님이잖아요. 그래서 위험해요. 최 교수님은 한민식 후보한테 먼저 심장을 줄 겁니다. 그럼 윤서는요? 기회를 잃게 되겠죠. 그래서 윤서한테 먼저 심장을 줄 방법을 찾아보려고요. 단, 모든 분들이 동의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.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. 동의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. 동의하시면. 동의하시면. 동의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. 그런데 다들 손을 들고 있어요? 인간학성기. 웃음이 다 들은 거 아니야? 무슨 얘기 어떻게 된 거야?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? 나 다 들었어. 나만 빼놓고 섭섭하게. 이러게 해요? 저거 치킨이요. 치킨? 손 돌면 치킨이야? 어, 내려본 피자. 아, 그거였어. 내가 내려봤자 치킨이네. 난 치사, 치킨은 사이다. 나 어디다 시킬 거야? 내가 시킬게. 나 쿠폰모 하는 거 있어. 예. 단순하시다, 단순해. 그대는 어떻게 왔을까? 치킨은 좋아.